시장은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중요한 것은 마감된 오늘 시장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의 시작이겠죠. 오늘 전문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수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다음 주 추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이어졌고 이런 흐름들 자체가 FOMC 이후에 파월의 발언이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이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약세, 그러니까 하락을 한 부분이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관련했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 시장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남아있을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면 오늘 밤에 예정이 되어 있는 10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고용 관련했을 때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긴 해요. 우리의 입장에서 신규 실업 수정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면서 조금씩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오늘 밤 나올 고용 보고서 관련했을 때도 좀 실업률 같은 경우 봤을 때 전달 대비했을 때 절반 수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또 다른 변수는 무엇이냐라고 보면 실적입니다.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다음 주 초반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좀 더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흐름들이 있고 하지만 조금 더 상승의 폭이 강하게 올라왔을 때는 ADR이 120을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실적에 따른 종목별 장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오늘 밤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최근에 나왔던 졸츠 보고서도 사실은 경제 좋게 나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말씀처럼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일단은 과열됐던 노동시장 자체가 약간 좀 약해지고 있다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주 시장을 봤을 때 어떤 업종 보고 계십니까? 저는 반도체를 계속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도 보면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 AI, 의료 AI도 그렇고 성장주의 랠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시장 대비했을 때 그동안 실적주가 좀 견주하게 움직였던 반면에 지금 시장에서는 성장주들의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을 봤을 때 반도체라는 쪽을 안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안 좋았던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가 점점 좋아진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특히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고정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재고 같은 경우도 감산에 대한 부분이 본격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더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HBM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AI 관련했을 때 다음 주에 이벤트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AI 쪽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성장세를 봤을 땐 HBM 시장 같은 경우엔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서의 매출 비중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기업의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HBM 쪽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매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한 만큼 앞으로의 반도체 관련했을 때 키포인트는 HBM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약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계시고 그 안에서 반도체 섹터 보고 계십니다. 워낙 최근 들어서 반도체는 좀 저점에서 반등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특히 다 HBM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은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표현을 해주셨는데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네 관련했을 때 DIT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관련해서 2차전지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HBM 쪽도 있고 다방면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최근 들어서 성장주의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엮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DIT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검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뭐 어닐링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주력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SK하이닉스 쪽입니다. HBM 관련했을 때 지난 9월에 하이닉스 쪽으로 레이저 어닐링 장비 149억 원 공급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했을 때 SK하이닉스의 투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공시가 나왔을 때 함께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로 봤을 때 HBM 쪽에서의 좀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매출에 대한 부분이 내년부터는 HBM 차지 비중이 약 10% 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 쪽에서의 납품도 계속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내년도 HBM3 그리고 HBM3E 같은 경우의 생산량 같은 경우는 모두 완판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DIT의 수혜도 함께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BM 관련했을 때 성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좀 계속적인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와 관련했을 때 장비주라고 할 수 있는 DIT 쪽에서의 수주도 수주 모멘텀도 내년 같은 경우에 더 나올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SK하이닉스 쪽에서 어닐링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두 기업밖에 없어요. DIT 그리고 EO테크닉스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레이저 어닐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요도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레이저 어닐링이 이제는 낸드 쪽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낸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디렌보다 시장이 약 두 배 정도에 넘는 시장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런 폭을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관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DIT의 주가 차트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만 일정 라인 때 그러니까 이전 고점 라인 때 19,000원 라인 때를 오늘 뚫고 그리고 견조하게 버텼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충분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관련했을 때 최근에 단기간 급등을 했다 보니까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전 고점 라인 때라고 할 수 있는 19,100원 라인 때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4,000원 손절가는 15,000원 라인 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반전하면서 정말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반도체 섹터는 꼭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 꾸준히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